안녕하세요 크레이지레디입니다. 오늘은 터치 디자이너 전반적인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런 디자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노이즈 노드를 사용해서 색깔도 입히고 텍스트도 입히고 한 건데 이런 재밌는 약간 물결 모양, 물결에 계속 이렇게 번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터치 디자이너를 다운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컴퓨터에 그러려면 터치 디자이너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홈페이지, 이게 터치 디자이너 홈페이지에요. 그 주소는 제가 그 밑에다가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디자이너, 겟잇 나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는 무료 버전이 있고 여기 에디케이션, 커머셜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이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으로도 사실상 해상도 제한만 빼놓고는 거의 웬만한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해상도는 가로, 세로, 1280이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은. 자 그래도 뭐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이나 이런 공부라든지 이런 건 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버전은 윈도우 버전이랑 맥 버전이 있어요. 윈도우, 저는 맥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맥을 설치한 상태거든요. 근데 둘 다 설치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다운받으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이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그 아이디 생성돼서 설치된 거를 터치 디자이너를 더블클릭을 하면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은 바로 무리없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설치한 터치 디자이너를 더블클릭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요게 가장 첫 화면이에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노드를 연결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지울 거고 다른 거를 먼저 보면은 밑에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난 거고 여기 옆에는 팔레트고요. 요거는 삭제를 할게요. 제가 오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 삭제를 할게요. 삭제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로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요거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빔 페이지를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저장을... 저장... 음... 예... 저는 뭐 터치 디자이너라고 터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공간은 저장하시면 되세요. 저장 데스크탑에 할게요. 자 빔 페이지에 메뉴를 불러와야 돼요. 메뉴는 왼쪽 마우스를 아무 곳에나 더블클릭하시면 요런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는... 아...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저 오늘은 이렇게 탑을 활용해서 할 거예요. 거의 이쪽에서 움직일 거예요. 노이즈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죠? 줌인 줌아웃은 마우스 가운데 걸로 휠로 이렇게 조정하시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이런 노이즈 형태로 나오고 오른쪽은 파라미터 값이고 요거를 이렇게 변형하면 음... 노이즈를 음...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패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 세팅한 값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하기 전에 커먼 에서 레졸루션을 1280 1280 으로 할게요. 가로 세로 이건 1280 1280 이에요. 이게 무료 버전에서는 가장 높은 레졸루션이니까 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음... 파워린 4D 로 할게요. 아... 그리고 피리오드는 1.1 음... 그리고 하모닉스는 제로로 갈게요. 하모닉스 스프레드 음... 8.5 그리고 하모닉스 게인 0.3 그리고 엑스펀트 엑스펀트는 0.7 자 이게 계속 바뀌죠. 패턴이 앰플리투드는 0.3 로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거 바꿀게 두번째 탭에 들어가셔서 트랜스폰을 보면은 트랜스폼도 바꿀게요. 음... 스케일인... 스케일... 트랜스폰을 바꾸는게 아니라 스케일을 바꿀게요. 0.5 어... 이거는 xy 값인데 xy 값을 2로 하면 이렇게 길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의 노이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 다른 노드를 불러와서 연결시킬게요.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하셔서 이거는 노를 갖고 올게요. 노를 갖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x가 나오죠. 이거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not enough source라고 하죠. 이 노드는 노른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실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카피를 하는 거거든요. 앞에 있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카피를 하면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 output에 이게 왼쪽이 input이고요. 오른쪽이 output 노드의 output을 그 다음 노드 연결하는 지점 input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가져오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그대로 카피 됐죠.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가져오는 기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아... 아까 봤던 수많은 노드들이 그 박스 형태의 노드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를 좀 벌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마지막 아웃풋이 될 거니까 여기에... 밑에 그 텍스트를 더블클릭하셔서 이름을 바꿔도 되세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른쪽, 밑쪽을 보면은 파란 버튼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뒤에 전체 화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져올 거는 이 둘 사이에 케이블을 마우스 커서를 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노드를 갖고 와도 되거든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인서트 오퍼레이터로 들어가셔서 룩업탑을 가져올 거예요. 룩업탑. 이거 역시 그 경고 메세지가 떴죠. 이거는 세컨 인풋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풋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인풋은 들어왔는데 두 번째 이름은 안 들어와서 이거를 두 번째 인풋을 넣어서 이 형태나 색깔을 변형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인풋은 따로 가져올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램을 갖고 올게요. 자, 이 램에 보면은 이 색깔, 이 그라데이션 형태로 있죠. 이 파라미터 값을 보면은 일단은 이 세팅은 연결한 뒤에 할게요. 이 아웃풋을 룩업, 첫 번째 인풋에 연결하는데 뭐 변하진 않아요. 변하지 않은 이유는 명암에 따라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램에 보면 색 정보에 여 긴, 긴 가로 바를 보시면 이 점 같은 게 있죠, 양쪽으로? 이걸 클릭하면 서로의 색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색 데이터가 나오는데 왼쪽 거를 클릭을 해서 다른 색으로 변경해 볼게요. 푸른 계열로 푸른 계열로 드래그해서 그래도 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 밸류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도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까만 부분이 녹색으로 바뀔 거고 흰색 부분은 거의 흰색으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명암에 따라 색을 바뀌게끔 바뀌게끔 그러한 기능이에요. 여기 램이랑 램이랑 루카 오픈 그래서 여기 양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가운데도 넣어서 할 수 있거든요. 가운데도 클릭을 하면 이 점이 생겨요. 이거는 붉은 계열로 가볼게요. 계열로 갔죠. 요거는 아, 세츄레이션을 올리고요. 그리고 밸류는 낮춰서 좀 어둡게 할게요. 자, 요렇게 됐죠. 자, 요런 패턴이 나옵니다. 색깔. 이 노이즈 패턴들을 움직여 볼게요. 노이즈 패턴은 노이즈노드를 클릭하셔서 트랜스폰에서 트랜슬레이트 4D라고 있죠. 요거를 변형하면은 요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건 마우스로 계속 드랙을 해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움직이려면 여기에 수치값을 누르면 돼요. 자, 수치값은 요 마우스, 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a, b, s, time, t를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세요. 그 점, second, s로 하면 요런 움직임이 나와요. 요거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기준선이고요. 속도는 뭐 이게 난 빠른 거 같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0.5 이러면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 마찬가지로 난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럼 5배로 증가가, 5를 곱하면 5배로 빨라져요. 제가 세팅한 거는 0.3입니다. 3분의 1 정도 수준.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또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안되나 클릭하셔서 오른쪽, circle를 가져올게요. circle은 원입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어볼게요. 이 아웃풋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요런 메뉴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가져올 거는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케이블도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옆에다 놓으면 요렇게 됩니다. 이 트랜스폼은 위치를 변경하고 크기를, 스케일을 변경하는 건데 제가 지금 할 거는 위치를 변경할게요. 트랜스폼은 두 번째 값, 이건 Y 값이에요. 가로, 세로. Y 값을 0.1로 할게요. 0.1로 하니까 이렇게 좀 올라갔죠, 아까보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자 이 노드는 이렇게 클릭해서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 건 가운데에 클릭하시고, 컴퍼짓을 갖고 올게요. 컴퍼짓은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합성하는 거예요. 컴퍼짓은 두 개의 디자인을 요거랑 요거랑 합성할 건데 요기 아웃풋에 컴퍼짓 인풋을 넣고요. 요 두 번째도 여기 아웃풋에 컴퍼짓 인풋을 넣고요.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안에 이 노이즈 패턴이 들어가죠. 이거는 마스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터를 하셨으면 요거는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레벨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레벨 연결하고요. 레벨은 요거를 감마 값을 변함으로 이렇게 밝게 되죠. 이렇게 밝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를 갖고 올게요. 디스플레이스라고 가져와서 요것도 엑스피어치가 나죠. 요건 다른 거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를 처음 인풋, 퍼스트 인풋에다 갖다 놓고 첫 번째 인풋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이즈 패턴을 두 번째 인풋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이상한 패턴들이 생겨요. 아 이거 아까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써클에서도 그 해상도를 커먼 들어가셔서 바꾸셔야 되거든요. 다 해상도를 맞춰야 돼서 1280, 1280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에서는 바꿔 디스플레이스에서는 바꿔줄게 여기 소스미드 포인트라고 이건 다 0으로 갈게요. 둘 다 0으로 가고 디스플레이스 워이트 왼쪽 건 0이고 두 번째 건 0.1 그러면은 요 써클 모양이 요렇게 웨이브 버턴이 영향을 받아서 이 모양, 써클 모양 자체도 요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또 다른 거를 불러볼게요. 또 합쳐보겠습니다. 컴포짓 자 요거 에서 가져오고요. 룩업에서도 가져올게요. 자 요런 패턴이 생기는데 이건 그냥 동그라미죠. 그래서 여기서 컴포짓에서 오퍼레이션에서 보면은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Luminance Different로 바꾸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고 뒤에는 흑백으로 나오게 돼요. 요거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형태를 통해서 이런 값도 나오고 저런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룸이런스를 선택할게요. 다른 노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룩업을 가져올게요. 다시 자 이 룩업은 뭐랑 연결하냐면 뭐랑 연결하냐면 여기 컴포짓 첫 번째로 가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램을 두 번째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런 형태로 바뀌죠. 요 룩업을 아웃풋으로 이을게요. 이은건 아웃풋의 케이블을 갖고 와서 이 케이블을 자르면 돼요. 노란색으로 되면은 자를 수가 있거든요. 갖다 붙이면 요렇게 붙여져요. 원래 있던 케이블은 끊어지고 자 요런 신기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좀 추가해야 될게 소프트니스 써클로 들어가셔서 소프트니스를 이 테두리를 좀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테두리를 설정을 하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첫 번째 강좌였고 두 번째는 요거를 좀 더 복잡하게 변형하거나 이 원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글자나 텍스트 뭐 이런 걸로 넣어서 좀 더 복잡하게 변형을 해 보겠습니다. 예 2부에서 뵈요. 감사합니다.